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 대디 피치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금요일 오늘도 미국 주식을 한주 사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일하다가 주말에 집에 오는 날이에요 그지 세아야? 그래서 전 오늘 인베스트 QQQ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? 마이크로소프트 11.72%, 애플 11%, 아마존 10%, 페이스북 4.25%, 알파벳 A, 알파벳 C, 구글 3.95%, 인텔 2.75%, 엔비디아 2.14%, 넷플릭스 2.11%, 시스코 2% 그래서 탑 텐 종목의 비중이 54% 오늘은 금요일 QQQQ를 사는 날 세아야 아빠가 세아의 미래를 위해서 아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알겠지? 이따가 장 시작하면 아빠가 한주 살게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